안녕하세요 삐딱시선 공관부장 권대현입니다. 오늘은 신비의 유적 62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영상을 찍지 않고 하다가 요새 62층에서 막혀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방법을 조금 찾은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. 캐릭은 이브 로빈 미나로 진행을 할 겁니다. 네,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작은 좋네요. 그럼요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판은 망한 것 같습니다.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브에다가 템을 안 끼는 게 이브가 62층 이상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장비를 지금 채우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. 그냥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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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